승희샘의 영상수업 다이나믹한 프로모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프리미어에서 작업하는 거구요.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. 네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 일단 사진이 11장에 쓰였는데요. 사진으로 해도 되고 영상으로 준비해도 됩니다. 저는 일단 사진으로 가져올게요. 자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미리 좀 준비를 해놨던 11장의 사진을 가져왔구요. 자 요걸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저는 1920x1080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 그래요. 시퀀스를 1920x1080 즉 hdv 1080p 30 요게 지금 1920x1080 그런데 사이즈가 조금 다르군요. 자 여기서 해볼게요. 캐논 카메라에 있는 1080p 중에 1920x1080p 설정으로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? 1920x1080 29.97 38000 샘플레이트. 자 얘를 다이나믹이라고 시퀀스를 구성했습니다. 자 여기 시퀀스에요. 어 타이틀 한번 제작하려고 합니다. 컨트롤 t 눌러서 타이틀 제작해 볼게요. 자 이때 어 프리미어 cc 버전에서는요. 컨트롤 t가 바로 이렇게 글자 쓰기입니다. 자 여기다 그냥 바로 글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다이나믹 자 글자 하나 썼구요. 자 요렇게 쓴 글자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폰트의 글꼴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. 저는 나눔 스퀘어 익스트라 볼드? 한 요정도를 사용해 볼게요. 자 그 다음에요. 직접 타입 툴 글자 쓰기로 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자 현재 역슬러쉬를 눌러서 엔터키 위에 있는게 역슬러쉬입니다. 전체 모습을 한번 봐보구요. 타이틀 하나 더 써볼게요. 이번에는 요 밑에다가 직접 커서를 클릭해서 타이틀을 써볼까요? 슬라이드 쇼 요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. 자 요렇게 입력한 요 글자를 잘 배치하구요. 마찬가지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글꼴 선택해 줄 수 있겠구요. 약간 라이트하게 글자 사이즈 줄였습니다. 자 요렇게 글자를 가운데로 요렇게 정렬을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은 cc 버전에서는 스냅 그래픽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활성화해서 사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. 요 버튼은 숨어져 있습니다. 이 십자 버튼을 눌러주면 요기 스냅 그래픽을 드래그를 해서 요쪽에다가 버튼을 갖다 놓고 오케이를 해주고 온오프를 하면서 스냅을 걸어줄 수 있겠어요. 자 두개를 사용을 했구요. 전체의 드레이션 시간은 컨트롤 R 눌러서 2초 정도를 해볼까요? 2초 자 그리구요. 다이나믹한 모션을 한번 줄려고 합니다. 자 현재 나는 1초 1초 10 5프레임 정도 10프레임 정도 해볼까요? 1초 10프레임 정도 갔을 때 모션의 포지션 마음에 들구요. 자 요게 지금 다이나믹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. 위에 있는 글자 그 다음에 시작 위치로 갔을 때 위에서부터 떨어질 겁니다. X자표를 540 그러면 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모션이죠. 두번째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폴러 인터폴레이션 이즈인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빠르다가 느린 요런 속도 만들었습니다. 자 아래곳도 한번 만져볼까요? 1초 10프레임에 갔을 때 현재 위치의 포지션 스토어치 홈으로 가서 이번엔요.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실 겁니다. 아래 위치는 뭐 한 1600 정도로 위치를 줄게요. 두번째 키 템폴러 인터폴레이션 이즈인 자 그리고 속도를 그래프를 조절했습니다. 자 영상을 보게 되면 요렇게 모습이 나타나셨어요. 자 두개 영상 소스를 소스를 타이틀 소스를 위로 좀 올려주고요. 뉴 아이템에서 프로젝트 패널 뉴 아이템 컬러 매트룸 오케이 사용하고 싶은 컬러를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요거를 밑에 배경으로 좀 깔아볼게요. 자 그러면 꼭 검정 화면에서가 아니라 원하는 화면에서 다이나믹한 요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. 자 이제 1번 사진부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1번 사진 가져와서 요 사진도 두레이션을 2초 줄게요. 200 자 요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요거는요. 시작 위치에서 스케일이 100%에서 엔드로 갔을 때 엔드로 갔을 때 화면이 안 보입니다. 이럴 땐 화살표 왼쪽 버튼으로 한 프레임 전에 스케일을 70%로 줄였어요. 그랬더니 점점 스케일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요런 영상인데요. 요거를 좀 재미나게 급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2초 8프레임 정도를 갔을 때 스케일을 한번 더 줄이고 싶습니다.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펙트 패널에서 저는 트랜스폰 트랜스 T-R-A-N 이라고 했더니만 비디오 이펙트 중에 디스토트 트랜스폰 트랜스폰을 갖다가 넣겠습니다. 자 스케일을 한번 더 주기 위해서고요. 스케일의 현재 2초 8프레임의 스케일을 스톱워치 누릅니다. 트랜스폰에서 이때 한 145% 아 이제 꽉 채워져서 전체 스케일이 어느정도 보이죠? 자 시작 위치에 가서는 더 넉넉하게 245% 요렇게 좋습니다.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. 꽁 스케일이 떨어져서 점점 계속 스케일이 줄어드는 요런 모습인데요. 이때 두번째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지인 자 그래프를 펼치고요. 요 모습이죠? 키보드에서 1번 키 옆에 물결을 누르면 요렇게 내가 선택한 패널만 확대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. 자 얘를요. 빠르다가 느리게 쿵 요렇게로 떨어뜨려 봤습니다. 이때 조금 더 재미난 모습을 만지기 위해서 패스트 블러 좀 한번 넣어볼까요? 패스트 블러 자 요기입니다. 비디오 이펙트 패스트 블러 요거를 가져오겠습니다. 자 시간은 어디다 넣을거냐면요. 스케일이 적용된 요 위치 즉 2초 8프레임에 패스트 블러를 요기 밑에 값이 적용되어 있죠? 패스트 블러의 현재 값을 블러리스 0% 시작 위치에 갔을 때 한 50정도 그러면 블러가 적용이 됐습니다.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블러는 끝부분에 가서 좀 이지 인 요정도 줘볼까요? 자 쿵 떨어지게 어 잘됐습니다. 자 이어서 해볼게요. 현재 소스를 알트키를 눌러서 옆에다 하나 복사 그러니까 스냅이 착 걸려야 되는데 스냅이 잘 안 걸리네요. 자 요기가 스냅 버튼입니다. 스냅이 눌려져 있는데 어 타임바를 좀 밑에다 놓고요. 알트키를 눌러서 스냅을 결렸습니다. 자 요 사진을요. 우리가 프로젝트 패널에서 2번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. 알트키를 눌러서 대체 자 그러면 이렇게 쿵 떨어지는 사진 점점 축소 쿵 떨어지는 사진 점점 축소 자 요런 모습 만들었고요. 자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음 위에서 자 요기입니다. 위에서 자 요기 봤더니만 3개로 사진이 나눠지는데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요런 슬라이드 효과 해보려고 그래요. 자 사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? 3번 사진을 저는 요렇게 가져왔습니다. 아 얘도 마찬가지로 드레이션은 2초로 하겠습니다. 이 영령 자 요 3번 사진을 에다가 크롭이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. 이 팩트 패널에서 크롭하고 검색해 검색해 볼게요. 크롭 자 크롭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크롭의 값을 우리는 음 라이트 오른쪽을 70% 크롭 해보겠습니다. 좋아요. 요것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 현재 위치에서 8프레임 상관으로 한번 해볼까요? 6초 8프레임에 갔을 때 자 스케일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. 현재 스케일 스토버치 시작 위치에 가서 약간 키울까요? 110% 좋네요.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이 적용되죠? 두 번째 키에 이지인 그래프 만져볼까요? 화살표를 펼쳐야지만 그래프 모습이 나타나시고요. 요기를 왼쪽으로 보내서 그래프의 모양은 기울기로 그래프 속도가 조절이 되죠? 급박한 기울기는 빠르게 천천히 기울기는 요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요렇게 모습을 차지하고 있고요. 자 여기에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. 약간 뒤로 물러볼게요. 자 그러면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앞부분에 크로스 디절브를 한번 넣어볼까요? 점차 나타날 수 있도록 비디오 트랜지션에 디절브에 크로스 디절브를 앞쪽에다 넣겠습니다. 대신 크로스 디절브를 더블 클릭해서 속도를 조금 한 6프레임 정도 요렇게로 짤막하게 해볼게요. 플레이를 해보면 요런 식으로 나타나셨고요. 자 얘를 제4번 트랙 V4 트랙에다가 얹혀놓겠습니다. 자 그 다음 자 화면을 좀 확대해볼까요? 아 얹어놨더니만 크로스 디절브가 사라졌네요. 다시 넣어볼게요. 크로스 디절브 6프레임 자 그 다음에요. 3프레임 상관씩 시간을 좀 차이를 두면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요. 사이로 경계로 가서 키보드로 화살표 오른쪽 버튼 하나 둘 셋 3프레임에 알트키를 누르고 밑에다 복사 자 복사해서 나와진거는요. 크롭을요. 레프트를 33% 라이트를 33%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요런 모습이네요. 맘에 드네요. 자 또 경계 사이에 갔을 때 자 우리는요. 비디오 트랙을 콕콕콕 파랗게 활성화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경계로 키보드에서 위로 가기 아래 가기를 누르면 요렇게 경계로 타임발을 옮길 수 있습니다. 화살표 오른쪽 버튼 한 번 두 번 세 번 알트키를 눌러서 밑에다 복사합니다. 자 복사한 것은 크롭이 레프트가 70% 라이트는 0%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?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요런 모습이죠.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 요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지워지는 요 시간쯤에 지워지는 시간쯤에 다음 영상을 가져올 건데요. 이번에는 아까 요 사진 소스를 자 요 사진 소스를 알트키를 눌러서 모션 적용한 건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. 자 그리고 대체를 할 겁니다. 프로젝트 패널에서 4번 그림으로 알트키를 눌러서 대체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. 짠 나타나고 하나씩 사라지면서 그쵸? 하나씩 사라지면서 다음 사진이 쿵 떨어지는 요런 모습이 됐습니다. 자 이어서 이번에 작업하고자 하는 작업은 얘가 이제 사진이 이렇게 보이다가요. 아 이렇게 작업이 있는데 하나를 제가 빼먹었네요. 지금 보니까 얘네들 점점 사라지는 효과를 하나씩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. 끝에 갔을 때 한 15프레임 전에서 사라지게 해볼까요? Shift 키를 누르고 화살표 왼쪽 버튼을 한 번 누르면 5프레임 앞으로 두 번 누르면 10프레임 앞으로 세 번 누르면 15프레임 앞입니다. 자 포지션이 현재 위치 스톱어치 앤드 즉 화살표 아래 가기를 누르고 화살표 왼쪽 버튼을 눌러서 자 얘를요. 이렇게 사진이 보이지 않을 위치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. 1720 정도 주면 될 것 같으네요. 자 앞에 있는 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포로 인터플레이션 이즈 아웃 끝부분을 빠르게로 지정하구요. 자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양 잡았습니다. 이때 이 포지션을 컨트롤 C 복사하구요. 다음 소스에 엔드 가서 화살표 엔드 가서 한 프레임 전에 같은 위치에 컨트롤 V 모션을 누르고 컨트롤 V 해볼게요. 아 잘못 들어오네요. 다시요. 화살표 아래가기 누르고 화살표 아래가기 눌러서 쉬프트 화살표 하나 둘 세 번 그리고 모션에 컨트롤 V 자 밑에 소스도 제일 아래가기를 눌러서 쉬프트 화살표 왼쪽 가기 세 번 그리고 모션에 컨트롤 V 사실은 모션까지 준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크로벳 값을 줬으면 좋았을걸. 그게 좀 아쉽게 됐네요.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됐구요. 다음 소스는 얘 위로 사진이 하나 뚝 떨어질 겁니다. 자 다음 사진을 가져다 놓을게요. 자 다음 사진은 약간 조금 드레이션을 3초 정도로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컨트롤 R 컨트롤 R 눌러서 드레이션 주겠습니다. 3초 300 자 그리고 시간은요. 약간 겹쳐지게 요정도 겹쳐지게 줄게요. 그리고 자 포지션은 쑥 떨어지는 시간을 10프레임 정도 뒤에 해볼까요? 쉬프트 화살표 오른쪽 두번 10프레임 현재 포지션에 스토버치를 주는데 살짝 내려서 위에 여백을 좀 만들게 포지션을 주겠습니다. 자 시작위치에 가서요. 얘는 위로 쭉 올라가져야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540 그런데 조금 더 없어져야겠네요. 요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 두번째 키의 속도 차이로 이지인 리니어 형태로 속도가 만들어지면 재미없습니다. 자 그래프 만져줬구요. 자 다시 봐볼게요. 이렇게 되다 뚝 떨어졌어요. 좋네요.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요 여기에 작은 사진을 좀 가져올려 그럽니다. 자 사진 하나를 배치할 거구요. 이 사진의 듀레이션은 2초로 하겠습니다. 2 0 0 그리고 현재 이 사진의 스케일을 좀 조절하려고 그래요. 스케일은 저는 30% 정도 줘볼까요? 스케일을 30% 자 그리고 시간은요. 시간은 15프레임 뒤 정도로 해볼까요? 쉬프트 화살표 오른쪽 하나 둘 세 번 자 포지션 스톱워치 앞에도 포지션 스톱워치 뒤에도 스톱워치를 주구요. 얘를 살짝 올려서 위에다가 예쁘게 배치하겠습니다. 마음에 드네요. 자 요거를 가지고 알트키로 눌러서 시간차를 줘서 한번 배치해 볼게요. 이번에는 5프레임 씩 시간차를 한번 줘볼까요? 쉬프트 화살표 오른쪽 알트키를 눌러서 복사 자 복사된 곳을 복사된 건 그대로 놓구요. 위에 것에서 위에 것에서 포지션을 쿡 찍은 다음 실제로 마지막 키프레임에 갔을 때 X자표의 위치를 옆에다 이렇게 잡아줍니다. 네 마음에 드네요. 그리고 현재 X자표가 저는 289가 됐습니다. 요거를 앞에 키프레임에 요기도 똑같이 289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시간차이로 올라가치고 있죠. 이렇게 리니어라 재미없군요. 마찬가지로 이지인 시간차이를 줍니다.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템플레인터폴레이션 이지인 시간차이를 줍니다.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뚝 떨어지면서 네 마음에 드네요. 아 사진을 교체하려 그럽니다. 다른 사진으로 Alt키를 눌러서 사진 교체 자 교체됐고요. 자 이번엔 요기도 마찬가지로 Shift 화살표 오른쪽 버튼 눌러서 5프레임 뒤에 Alt키를 눌러서 복사하고요. 복사한 것에 마지막 키프레임 즉 요 키프레임에 왔을 때 X자표를 반대편에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잘 배치해 볼게요. 1633 이네요. 그러면 시작 위치에 갔을 때 1633 마음에 드네요. 자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. 점점 작아지고 뚝 떨어지고 순차적으로 자 그러면 사진을 대체해 줘야겠죠. Alt키를 눌러서 사진 교체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순차적으로 사진 3장이 올라가지는 요런 모습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사진이 올라가다가 또 순차적으로 사라지는 모습까지도 있겠죠. 자 이번에 완성하고자 하는 영상은요. 자 요렇게 라인이 쫓아지고 사라지고 점점 모르다가 라인이 쫓아지고 사라지는 요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 해볼게요. 일단 약간 겹쳐진 시간대에 겹쳐진 시간대에 사진 하나를 배치해 보려고 합니다. 자 위로 좀 올려서 한번 배치해 볼게요. 다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. 자 다음 사진은 얘가 이렇게 사라질 때 점점 커지는 모습으로 사진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합니다. 자 얘는요 처음에는 100%지만 모션의 스케일 스토어치 그렇지만 천천히 한 1초 15프레임 뒤쯤에 그러면 1,3 2,3 하게 되면 1초 뒤죠. 요걸 조금 더 뒤에 한 1초 15프레임 뒤 요쯤에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데요. 아 전체 듀레이션을 좀 안 만져놨군요. 컨트롤 R 스피드 듀레이션을 2초로 놓고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1초 15프레임 현재 스케일을 첫 위치에서는 100% 1초 15프레임 뒤쯤에서는 140% 를 아이고 140% 를 키우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모션이 그리고 두번째 키에는 이지 인을 줘야겠죠. 자 여기 방향선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예쁘게 모습을 만지고요. 자 그러면 점점점점 커지는 요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. 자 예쁘게 잘 됐구요. 자 요것을 하나 더 알트키를 아니요. 하나 더 위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. 배치된 것도 듀레이션은 2초를 할게요. 컨트롤 컨트롤 R 자 듀레이션을 2초 2,0 2,0 자 요기는요. 스케일 자체를 140%에서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좋죠. 자 요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룩을 만져주십시오. 저는 이제 프리셋으로 만들어놨던 룩이 있어서 그걸 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. 아니면 룸의 트리 프리셋의 시네매틱 여기에서 한번 맘에 드는 룩을 선택해도 좋겠습니다. 저는 이쯤에서 한번 해볼까요? 페이드 필름 좀 강한 요런 룩을 한번 바꿔보죠. 네 맘에 드네요. 자 요 상태를 요렇게 표현을 했구요. 그런데 갑자기 되니까 좀 재미가 없죠. 이펙트에서 크로스 페이드로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번 해볼게요. 비디오 트랜지션 디절브 크로스 디절브를 요기다 넣겠습니다. 자 크로스 디절브 더블클릭해서 시간은 한 10프레임 상간 정도로 해볼까요? 그러면 점점점점 커지고 슉 요 모습이 됐구요. 자 여기에 라인이 쭉쭉 나타나는 모습을 하려 그래요. 블랙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프로젝트 패널에 뉴 블랙 비디오 오케이 만들어준 블랙 비디오를 위에다 배치하구요. 드레이션은 2초 입니다. 2 0 자 블랙 비디오를요. 모션에 갔을 때 스케일에 유니폼 스케일 체크를 끊고 스케일 위드 수를 1% 줄게요. 이렇게 했더니 아 1% 요런 모습이네요. 자 그리고 시간은 적당히 한 중간쯤 정도 됐을 때 포지션에 스머치 주구요. 시작 위치 같습니다. 얘를 마이너스 960 줄까요?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지는 선이 되겠죠? 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지 인 줍니다. 그래프 만져줍니다. 자 요거를요. Alt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 또 Alt키를 눌러서 복사 제일 위에 것부터 포지션을 좀 만질 겁니다. 자 제일 위에는 먼저 얘가 요렇게 나타나질 건데 시간차가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자 X자표 값을 요렇게 적당한 지점 한 470 정도면 시간차가 있으니까 맞을 것 같아요. 자 어 맞습니다. 자 세번째 건 세번째 건 약간 시간차가 있는 곳에 천천히 나타나도록 하면서 자 여기서 위치를 요렇게 잡아주시면 1460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. 자 플레이 해볼게요. 점점 커지면서 컬러 바뀌고 라인 3개가 맘에 드네요. 요거가 반복돼서 쓰여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스트를 만들어서 반복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. 자 한꺼번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스트 네스트 시퀀스 01 오케이 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 네스트를요 더블 클릭해서 자 요렇게 네스트 더블 클릭해 들어왔습니다. 요 모습이죠. 자 요 네스트를 네스트를 다른 사진으로 반복해서 쓰고 싶습니다. 자 프로젝트 패널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두플리케이트 자 두플리케이트 된 거를 더블 클릭했더니만 네스트 시퀀스 01의 카피 01이네요. 사진을 바꾸겠습니다.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Alt키를 눌러 교체 마찬가지로 Alt키를 눌러서 교체 자 요게 화면에 왔을 때요 화면에서 우리 다이나미 스퀀스에서는 약간 한 10프레임 상관으로 얘가 사라지는 걸 한번 해보려 그래요. 쉬프트 화살표 왼쪽 두 번 여기에 네스트 모션 주겠습니다. 하나 올려놓고 해볼게요. 네스트에 포지션 스토버치 엔드 가서 화살표 왼쪽 왼쪽으로 사라질 겁니다. 마이너스 960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다가 옆으로 가버리는 마음에 드네요. 이때 처음에 있는 키에 이지 아웃을 주겠습니다. 즉 처음이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에 빠르게 사라지는 기능이죠. 자 요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? 자 사라지는 순간 자 그 순간에 Alt키를 눌러서 네스트를 복사하겠습니다. 하나를 더 올려볼게요. 비디오 쓰리 트랙에 놓고 Alt키를 눌러서 복사한 다음 방금 카피한 걸로 Alt키를 눌러서 네스트를 교체 그러면 다른 사진으로 잘됐습니다. 자 한번 더 해봅니다. 네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두플리케이트 복사한 걸 더블클릭 했더니만 카피 2번이죠. 다른 사진으로 Alt키를 눌러 교체 Alt키를 눌러서 교체 자 다이나믹 시퀀스에 왔을 때 자 우리는 키프레임이 생성된 즉 사라지길 원하는 요 위치를 요렇게 넥스트 키프레임으로 찾아가구요. 방금 새로 만든 다이나믹 얘를 Alt키를 눌러서 아니 아니 컨트롤 Z 위에 걸 Alt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게 되면 사라지는 게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갖다가 넣겠습니다. 대신 맨 마지막 부분에 크로스 페이드를 좀 넣어볼까요? 이펙트에서 크로스 디절브 자 크로스 디절브 넣었구요. 자 음악까지 넣어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자 저는 사용하고자 하는 음악이 있어서 요 음악을 배치를 했습니다. 자 음악도 끝부분에 가서 좀 잘라야겠죠? 컨트롤 K 컷으로 잘라주구요. 그리고 잘린 거 딜레이트 삭제 마찬가지로 음악이 점점 사라지고 싶습니다. 이펙트 패널에 음악은 오디오죠. 오디오 트랜지션에 크로스 페이드 컨스트레인트 파워를 끝에다가 넣겠습니다. 음악은 조금 더 천천히 사라지게 1초 15프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완성했네요. 자 전체를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? 네.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.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실제로 한번 만든 걸 알트키를 눌러서 복사해서 소스를 교체한다라고 하는 팁과 그리고 원본 소스 하나를 가지고 막 복사를 알트키를 눌러서 복사했는데 크롭에 시간차를 두고 크롭의 값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걸 기준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전체 포지션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팁 그리고 자주 똑같이 반복해서 쓰여질 건 아예 한꺼번에 네스트로 묶은 다음에 그 네스트를 프로젝트 패널에서 두플리케이트로 복사하고 복사한 두플리케이트에 네스트 소스 안에 시퀀스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교체해 그리고 실제로 네스트로 묶어진 것도 모션이 가능하다라는 것 모션까지 준 거를 알트키를 눌러 복사하고 네스트도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것 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